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리경호는 어제 오후, 훈춘, 화룡, 안도 대표단 분조 토론에 참가해 대표들과 함께 장엄, 석이가 중공연변주의 제10기위원회를 대표해 대회에 제출한 사업 허고를 참답게 심했습니다. 주 제11차 당대회 조석단 제3차, 4차, 5차 회가 어제와 오늘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주 제11차 당대회 참석한 대표들은 어제와 오늘 13개 대표단으로 나뉘어 연변 백산호텔의 각 지정 토론 장소에 모여 장엄, 석이가 중공연변주의 제10기위원회를 대표해 대회에 제출한 사업 허고를 참답게 심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주 제11차 당대회 분조 토론에 참가한 각 계층 대표들은 장엄, 석이가 보고에서 제기한 분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을 일정해방하고 기회를 다잡고 실조 깊게 사업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취득하기 위해 힘 다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동지 딸 금음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주당위석인 장엄은 어제 오후, 선으로 도문, 화룡, 연길 대표단의 분조 토론에 참가해 대표들의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청취하고 세계 현실에 각기 새로운 희망과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도문시 대표단 토론석상에서 대표들은 보고는 주제가 뚜렷하고 조항과 성당의 요구와 연변의 실정에 부합되며 인심을 분발시키는 보고라고 하면서 각자의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장엄은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연례 도문시는 경제개발구 등 1개구 6개 단지 건설을 억세게 틀어지고 전통산업의 전환승급을 추진하며 개방선도 전략을 뒤팀 없이 실시하고 도만강 문화를 깊이 발굴 고향하는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태풍방어, 홍수대초, 재해구조 싸움에서 도문시는 전시여러민족 간부군중과 군대, 경찰을 단합 인솔하여 도문 법위에선의 전면 승리를 취득했으며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수해 주택과 변경 방호망 등 법구 건설을 완수해 수해군중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변경의 안전 안정을 수호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향후 도문시는 응당 자신의 발전 토대와 독특한 우세에 입각하여 전력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공업 발전 면에서 세원경제 육성, 발전을 중점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산업 최적화 승급, 산업단지 대상 집중 추진을 에워싸고 투자 요치를 크게 전개하며 중대대상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공업경제 실력을 부단히 장대시켜야 합니다. 대외 개방 면에서 계속해 지역 위치, 동상구와 교통 우세에 입각하고 전략 기회를 다잡아 통로 건설에 통하지만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관광 발전 면에서 연영도 신구 건설이라는 중대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찾으며 적극 사업하고 주동적으로 융합하며 문화관광단지 건설을 두드러지게 틀어주어 관광산업의 대발전, 쾌속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문화 번영 발전 면에서 중국 조선적 문화 전승 혁신시범구를 창건하는 것을 통술로 중국 조선적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동의 내용과 수단을 1층 풍부히 하며 무형문화재 전승인 대여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민생 보장과 계산 면에서 재해복구 건설과 빈곤해탈 난관 공략을 긴밀히 결부하고 산업 대상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빈곤해탈 난관 공략을 인솔해 빈곤해탈 난관 공략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당의 건설 면에서 계속해 훌륭한 전통을 발행하고 지도부와 대우를 잘 건설하며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여고 퍼치를 엄격히 시달하고 전시경제, 사회재반사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집결해야 합니다. 장엄은 화룡시 대표단 분조토론석상에서 대표들의 발언을 열심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제 하향 압력이 부단히 증가하는 정황에서 화룡시 여러 민족 간보 군중은 대담하게 사상을 해방하고 개척 혁신하여 많은 사업에서 난관을 극복하면서 변경건설과 변경합작구 건설 등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개발개방, 빈곤해탈 난관 공략, 관광업 발전, 조화안정 등 면에서 화룡시 지도부는 단결합작을 통해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장엄은 화룡시의 향후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화룡변경무역합작구를 잘 건설해야 합니다. 변경무역합작구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경성 임무입니다. 성당위석의 바인초루는 화룡변경무역합작구의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려 상하 연결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근 1년간의 건설을 거쳐 변경무역합작구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됐고 6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20개 기업이 등록했습니다. 다음 단계 합작구 기초시설을 보다 최적화하고 투자 요치를 강화하여 대상 건설이 하루빨리 성과를 보도록 하며 변경무역합작구를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업 중심으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세원경제를 발전장대시켜야 합니다. 세원경제를 육성장대시키고 시장 경쟁력이 강하고 기업 영리 능력이 강하며 업종 인솔 능력이 강한 일련의 세원형 기업을 인입해야 합니다. 특히 5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중점세원 기업을 육성하여 질과 효육을 부단히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빈곤해탈 난관 공략전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화룡시는 빈곤해탈 난관 공략을 화룡시의 장원안 발전, 변경안정통제, 기소시설 건설과 서로 결부해 정밀 빈곤 부축, 정밀 빈곤해탈을 강화해 빈곤해탈 난관 공략 목표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하고 전조, 나아가 전성 빈곤해탈 난관 공략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지도부 대호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화룡시 발전의 관건은 지도부에 있으며 단결과 조화로운 사업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자못 중요합니다.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요구를 제대로 관찰하고, 고도로 단계라고 마음을 합쳐 기적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모범이 되며, 화룡시가 보다 좋고 빠르고 높은 발전 단계 진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결시 대표단 토론석상에서 장엄은 대표들의 발언을 참답게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결시는 당정 지도부의 정치성이 강하고 사업 사로가 명확하며 간부 정신 상태가 악량됐습니다. 지난 5년간 연결시의 경제사회 발전은 양원 발전 태세를 보였는 바 종합실력이 일약 상승하고 대상 건설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도시와 농촌 면모가 날로 새로워지고 민생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연결시는 전주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결시는 계속하여 자치주 수부도시 선도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전주 재반사업 발전 중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중대대상 건설과 세원대상 건설에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세원대상을 장대시키는 것을 첫자리에 놓고 표지성 산업 대상을 힘써 계획하며, 일련의 으록색 세원 산업 대상을 발전시키고, 투자가 50억 원 이상 되는 일련의 중대 대상을 포장하며, 일련의 새로운 세원 장성점을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으록색 전환 발전에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는 것을 으록색 전환 발전의 주공 방향으로 삼고, 사로와 방법을 혁신하며, 의약, 식품, 관광 등 산업 발전의 템포를 다그치고, 현대봉사업을 육성 및 장대시켜 전주 경제의 전환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 건설에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수준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고품질로 도시를 건설하며, 높은 표순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공기질을 지늘보 제거하며, 교통체계를 부단히 완벽화하고, 록화 미화 강도를 높이며, 도시 역사 문맥을 이어가 군중들로 하여금 생활이 더욱 편하고, 더욱 시름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민생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에서 견길이 승리를 거두고, 사회사업의 발전을 총괄하고, 사회 조화 안정을 수고하며, 발전 성과가 광범한 군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문화 건설에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연변 문화의 특유 내함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중국 조선적 우수 문화를 지늘보 고향하여, 중국 조선적 문화가 중화문화의 백화원에서 빛을 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에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상 정치 건설, 기층 조직 건설, 간부대호 건설과 당 작품 염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당의 관리와 당을 다스리는 전 과정, 그리고 당 건설의 여러 방면에 시달해 양호한 정치 생태를 힘써 수호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견강한 정치적, 조직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리경호는 어제 오후 혼촌, 화룡, 안도 대표단 분조 토론에 참가하여, 대표들과 함께 장엄석이가 중국 공산당 연변조선적 자치조 제10기 위원회를 대표해, 본차 대회에 제출한 사업 보고를 참답게 심의했습니다. 여러 대표단 분조 토론 석상에서 대표들은 보고가 시대성을 체현하고 법칙성을 장악했으며, 혁신성과 인민성이 두드러진 바 인심을 고무시킨다고 하면서 짊어진 사명이 영광스럽지만 책임 또한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리경호는 여러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엄석의 보고는 목전 연변이 처한 역사적 위치를 지적하고, 럭색 전환 발전이라는 주제와 럭색 전환 발전 추진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 혁신 정신으로 연변의 향후 5년 전략 임무를 과학적으로 포취하는 바, 초여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함께 건설을 하는 웅유로운 정사진을 그렸습니다. 또한 당조항, 국무원 및 성당위와 성정부의 전략 포취 정신을 충분히 체현하는 바, 이는 새 연변 건설을 지도하는 총여구이며 총강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고 정신을 깊이게 학습하고, 잘 터득하며 근무 사업 가운데서 참답게 관찰해야 합니다. 리경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혼춘시는 장길도 개발개방의 교두보로서, 주 당대회에서 제기한 발전 전략 요구를 전면 파악하여, 개발개방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혼춘국제합작시범구 건설을 다그치고, 다국 관광을 크게 발전시키며, 해양경제를 깊이게 연구하고, 내지 화물 대외 운송을 힘써 들여지어, 동부가 개발개방시범구 건설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개방 차원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거하여, 더 높은 차원의 초유사회를 전면 실현해야 합니다. 국가급 빈곤현인 활용시는 빈곤현탈 난관 공략전에서 승리를 거둬, 투자 견인의 관건 역할을 틀어주고, 일련의 새로운 중점 대상을 기획 실시하여, 경제 총량을 부단히 확대해, 현역 경제의 가지속 발전 능력을 증강하고, 발전 수준을 힘써 제거해야 합니다. 안도현의 가장 큰 우세는 생태입니다.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제하고, 생산방식, 생활방식의 녹색화를 추동하며, 생태 안도 건설에 모를 박아야 합니다. 주 제11차 당대회 주석단 제3차, 4차, 5차 회의가 어제와 오늘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주당위 석인 장엄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주석단 제3차 회의에서는 대회 선거 방법 초안, 제11기 주당위 위원, 후보 위원, 조규율 검사위원회 위원 리프보자 예선 건의 명단에 대한 각 대표단의 토론 정황을 청취하고, 대회 선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또, 제11기 주당위 위원, 조규율 검사위원회 위원 리프보자 예선 명단을 채택하고, 총감표인, 부총감표인, 감표인 명단을 채택했으며, 총기표인, 기표인 명단을 확증했습니다. 주석단 제4차 회의에서는 예선 기표 결과에 관한 총감표인의 보고를 청취하고, 제11기 주당위 위원, 조규율 검사위원회 위원 리프보자 명단을 채택했으며, 제11기 주당위 후보유원 예선 리프보자 명단을 채택하고, 주당위와 조규율 검사위원회 사업보고에 대한 각 대표단의 심의 정황 회보를 청취했으며, 주당위, 조규율 검사위원회 사업보고 결의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석단 제5차 회의에서는 제11기 주당위 후보유원 예선 기표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제11기 주당위 후보유원 리프보자 명단을 채택했으며, 제10기 주당위 조규율 검사위원회 사업보고 결의 초안을 청취하고 채택했습니다. 주 11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어제와 오늘 13개 대표단으로 나뉘어, 연변 백산호텔의 각 지정 토론 장소에 모여, 장엄석이가 대회에 제출한 주당위 사업보고를 참답게 심의했습니다. 안도현 대표단 분조토론석상에서 대표들은 장엄석이가 한 보고는 주제가 선명하고 목표가 명확하며 시대성을 구현하고 교율성을 장악하며 혁신성이 뚜렷하여 전주인민들의 새로운 기대에 순응한다고 표했습니다. 우혀봉 대표는 안도현에서는 보고 정신을 둘러싸고 광천수 자원보고와 발굴, 산업 발전을 다그치는 데 치중하고 판매 경로를 넓히는 한편 지역 우세를 이용해 관광업 발전에 몰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5년간 안도현에서는 럭색 전환 발전을 다그치고 브랜드 의식을 높여 관광 제품 포장의 몰을 받고 산업 체인을 늘려야 하며 재원 경제를 욕성하고 승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교육 등 민생 프로젝트 건설에도 주의를 돌릴 것을 바랐습니다. 도문 대표단 분조토론석상에서 홍경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엄 동지가 제10기 주당위를 대표해 대회에 제출한 보고는 사상상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시대 특점과 연변 특색이 있습니다. 보고는 좋고도 빠른 발전이라는 주요 기조를 두드려지게 하고 인본 사상의 집정 리념을 잘 구해내는 바 새로운 시기 연변의 전환 발전을 추동하는 강령성 문건이라고 봅니다. 도문시는 실제와 결부하여 발전사로, 발전 목표, 발전 경로에서 본받는 의식을 강화하고 실제 사업 가운데서 귀착점과 결합점을 잘 찾아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하고 각항 주요 경제 지표를 초과 완수함으로써 향후 5년의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도약과 튼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발전에서 도문은 연령도 신구역 건설에서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주동적으로 신구역 계획에 융합하며 통상구 도시이고 연령도와 훈촌 사이 노드도시라는 지역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대외 통로를 진일보 원활히 함으로써 진정으로 지역 대외 합작의 플랫폼과 수출입 국제상업 무역 통상구의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동시에 녹색 발전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며 인문자연자원 우세와 결합해 문화관광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홍경 대표는 량환 정치 생태는 우리조 향후 발전의 토대와 보장이라고 하면서 전주 각급 규율검사기관에서 형세 임무에 입각하여 자신의 위치를 찾으며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규율과 규칙을 잘 집행하며 엄한 규율과 규칙으로 올바른 정치 생태를 수호하는 한편 4가지 형태와 3개 구분을 결합하여 간부들이 사업하고 창업하는 적극성을 잘 보호할 것을 바랬습니다. 조령호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엄석의 보고는 가장 광범한 애국 통일 전선을 공고히 발전시켜 최대 한도로 여러 방면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제기했습니다. 단열내 당외 대표 인사들은 우리조의 경제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둔 성적을 공고히 하고 우리조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려면 많은 당외 대표 인사들의 지지가 필요됩니다. 우리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외 인사를 양성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당외의 영도를 접수하는 우수한 당외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 모두가 함께 초여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구축하는 데 힘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기덕 대표는 버거는 우리조의 향후 5년에 대한 발전사로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제시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문시는 발전이라는 주제를 긴밀히 애워싸고 공업립시, 개방흥시, 관광활시, 문화소시 4대 전략의 총체적 사례를 제기했는데 이는 더문의 실제에 완전히 부합되고 주 제11차 당대회의 정신과 여고에 부합됩니다. 더문시는 발전 과정에서 인재의 인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행 가능한 인재 초빙 기지를 건립하여 더문과 연변의 경제사회 발전에 보다 좋은 인재 지지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화룡시 대표단 분조 토론 석상에서 대표들은 장엄석의 보고든 인심을 고무한다고 하면서 보고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여 개발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화룡시를 연변 대외 개방의 창구로 건설하며 록색 전환 발전을 담채로 식품약품 가공업,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고 진달래를 전국 나아가 국제 브랜드로 육성하며 민생 건설을 한층 더 다그치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기층 대표들은 또 농촌에서는 다각경영을 발전시키고 향진에서는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동시에 생태 건설을 다그쳐 유기농업을 발전시켜 정품 향진을 건설하며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고 문화해민 정책을 참답게 시달해 초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힘다 하련다고 표했습니다. 강방 대표는 장엄석의 보고는 목표가 명확하고 사로가 뚜렷하며 포인트가 많다고 하면서 연령도 신구의 배경과 좌표, 의의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연령도 신구가 길림성 정부의 심사에 통과된 것은 연령도 신구 건설이 실질적인 단계에 들었었음을 표증하는 바 연령도 신구는 지금 연변 록색전환 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연령도 신구 건설은 다음 해 우리주 중점 사업 가운데의 중점이라고 하면서 각 현시에서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을 주제로 현대 봉사업을 버팀목으로 하여 이를 전성 록색전환 발전의 새로운 고지, 장길도 개발 개방의 새로운 플랫폼, 동북아 문화 관광의 새로운 좌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호 대표는 장엄석의 보고는 객관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연변 경제 사회 발전 가운데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발전 전망 계획을 잘 확정했다고 하면서 모두가 보고의 실질을 참답게 이해하고 터득하며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재반 사업을 힘써 추진할 것을 바랐습니다. 그는 화룡시는 향후 사업 가운데서 록색전환 발전을 다그치고 기업들의 생존과 발전 환경을 보다 최적화하며 성실신용 경영 분위기를 힘써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연성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가, 납세인을 존중하는 량환 분위기를 형성해 민영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강하고 시장 경쟁력이 높으며 기업 수익성이 좋고 업종 추진력이 강한 세원형 선두기업 더욱이는 공업 세원 기업을 육성 보강할 것을 바랐습니다. 김수호 대표는 또 화룡시가 간부대업 건설을 엄격히 하고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여 대담하게 감당하고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중견 역량을 육성하며 기업가 양성과 영입을 중시해 현역 경제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도나시 대표단 분조토론석상에서 대표들은 장엄석이가 한 보고는 주제가 선명하고 목표가 명확하며 조치가 마땅하여 향후 5년 우리조 각항 사업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신로 제외한 방향을 줬는데 이런 방향을 얻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일상적 처 кому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아가 이하면 일상적 처번의 내용으로 대상 건설을 다그치며 민생 프로젝트를 힘써 추진하는 동시에 록색 산업 발전 방향에조차 세원 기업 육성 성격 공정을 힘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풍희량 대표는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도나시는 장길도 선도구의 중요한 노드도시인 바 지역 교통, 자원 등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록색 소난 발전을 추진하고 세원 경제를 육성하여 도나를 우리성 생태형 구역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주림업 개통 대표단 분조 토론석상에서 조리등 대표들은 장엄석이가 한 보고는 지난 5년간 우리주 각항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전면적이고도 정확하게 총화하고 연변 림업 록색 소난의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표들은 또 향후 5년 의약식품 관광산업, 삼림광천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삼림관광산업을 전국 림업 산업 발전 구도에 편입시키며 삼림관광지 대상의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림업 구역을 수단으로, 림업 노동자들을 근본으로 민생 개선을 힘써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직속 기관 대표단 대표들은 토론 가운데서 장엄석의 보고는 사로가 명석해 인심을 분발시키고 연변의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양 대표는 장엄석의 보고 정신을 관철함에 있어서 당내 정치 생활을 엄숙히 전개해 청렴하고 기쁨이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해야 하며 간부대업 건설과 기층 당조직 건설을 강화해 당 건설에 강유력한 전투보루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호영 대표는 장엄석의 보고는 실사 구시적이고 전주 간부군 중인 염문을 집중적으로 구현했다고 하면서 보고 정신을 향후 실제 사업과 결부해 연변의 록색 전환 발전, 개방선도, 문화 인솔과 현대봉사업을 육성 장대시키는 데 뭐를 박아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연길시 대표단 분조토론석상에서 강호건 대표는 수부도신 연길시는 발전을 다그치고 솔선적으로 발전하는 면에서 중요한 책임을 떠매고 있는 바 당대회에서 확증한 발전 사로와 목표 임무에 따라 중대대 대상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대상을 틀어지는 것이 곧바로 발전을 틀어지는 것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세원 대상, 발전 장대를 첫째 가는 위치에 놓으며 일련의 표지성 산업 대상을 힘써 추동해 큰 대상을 유치하고 대상 건설을 추진하는 열저를 크게 불러리켜 록색 전환 발전에 강력한 지탱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연길시는 높은 수준의 전망 계획을 앞세우고 높은 질, 높은 표준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관리하며 도시 관리 체제 기재를 한층 더 완벽히 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도시 환경과 도시봉사 관리 수준을 힘써 제고하는 동시에 민생 보장 및 개선에 진력해 인민 군중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인의고 부선장이며 조당위 서기인 장검이 어제 대회에서 조당위를 대표하여 한 보고는 회의 참가 대표들의 열렬한 반향을 자아냈습니다. 장검 서기의 보고는 지난 5년 동안의 발전 성과와 기본 경험을 총화하고 향후 5년의 정체적 사례와 분토 목표를 명확히 제기했는데 이는 우리 조 당 대표들에게 신심을 북돋아 줬습니다. 대표들은 앞으로 책임 감당을 잘하고 개척 혁신하며 꾸준히 분투하면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검 서기의 보고는 정말 감동입니다. 이것은 정치의信心, 정치의力, 정치의智慧의 좋은報告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다니든 이報告입니다. 정치의精神, 정치의 발전 상황, 정치의 기후,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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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경제 protesting 이전을 청장하기 위해 남부로 인스템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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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입니다. 바람으로 인 politique compte 而努力尤其是988工程讓我們繼承幹部掌握起來理解起來非常的容易那麼既達到了一個理清思路統一思想更達到了一個振奮人心人人背著壓力做好工作的目的 莊岩書記做的工作報告應該是全面客觀地總結了過去五年我州各方面取得的成績 我們未來明年到今後五年重點也要開展好歲月經濟還有工業項目招商引擎和脫貧攻堅 報告不僅總結過去客觀公正而且謀化今後科學何以我們將按照莊岩書記向敦話提出的站前排增上游的目標要求全面貫徹落實本次會議 莊岩書記代表周圍所做的工作報告啊高屋建領內容豐富是一份引領研編綠色轉型決勝小康共創研編美好未來的剛領性文件 我們全州農業系統啊要認真學習領會報告的精神促進山農工作科學發展 莊岩書記代報告總結了過去五年的工作成績客觀實際全面 特別是對未來五年的發展思路清晰目標明確充分領會綠色轉型文化引領的發展理念 為延編的文化繁榮發展做出我們應有的貢獻 單ishes 單 resc下沒錯 雞 Infrast English 雞祿ler 雞英 spoken 雞 tangent 雞 controvers 雞翼 雞zieć 雞 FC 취득하기 위해 힘 다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영정시 대표단 분조토론석상에서 대표들은 장음석의 보고는 18차 당대회에 연변에 대한 조항과 성당 외의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포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군평 총석이 연변 시찰시의 중요 지시 정신을 잘 관찰했으며, 연변 발전의 현단계 특징, 역사 임무, 그리고 주요 모순과 중대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표들은 영정시 대표단 분석을 영정시는 향후 5년, 세원경제욕성, 공업대상 건설, 투자요치, 그리고 빈곤회탈 난관 공약 등 사업에 큰 힘을 들여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처음으로 3구 1주 건설의 발전 정위를 제기했는 바, 이는 영정시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갖다 주었다고 하면서, 영정시는 농업생태관광과 동성영진 특색향진 건설을 힘있게 틀어주고, 재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며, 관광농업, 흐레소 농업, 창리, 양생과 민속향진 등을 담치로 하는 농업 가공과 농업 네트워크 및 새농천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룡시 대표단 분조토론석상에서 김리열 대표는 보고는 주제가 뚜렷하고 사로가 분명하며 목표가 확실한 바, 인심을 고무시킨다고 하면서 금우 화룡시는 보고 정신에조차 대외 개방 템포를 다그치고 록색전환 승격을 다그치며 빈곤 내탈 난관 공약 6가지 프로젝트를 잘 실시하고, 민생 건설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길보 대표는 금우 화룡시는 조선을 잘 장악하고 주업을 두드려지게 하며 주요 책임을 잘 틀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리경민 대표는 화룡시는 향후 보고 정신을 실제 사업 가운데 참답게 관찰하고 발전 리념을 드팀 없이 견지하면서 관광도시, 건강도시, 개방도시 건설을 억세게 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공동향수 리념을 견지해 민생 개선을 백방으로 틀어주고 조화 리념을 견지해 사회 안정을 힘써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11차 당대회 참가한 도문시 대표단 성원은 어제와 오늘 장검석이가 대회에 제출한 보고를 둘러싸고 열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보고는 도문 전선속, 휴롬전자과학기술원, 리안석화, 도문 물류 집산지 등 8곳의 도문 대상을 언급했는데, 그 중 일부 대상은 도문의 중점 산업 대상이고, 일부는 전주 경제 발전의 전체 국민과 기밀이 관련됩니다. 이는 향후 도문시의 발전이 활력으로 차 넘치고 아주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대표들은 새로운 형세와 임무 앞에 자각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객관적으로 도문의 발전에서 존재하는 곤란과 도전을 적극 대응해 더욱 큰 발전을 모색하려는다고 표했습니다. 개발을 시작합니다. 한국 최근 우리 일본의科쌍 그래서 우리의開発区 현재는 국내 그리고 국내의 주요 그리고 국내의 주요 기업이 우리의 경영업을 위한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개방과 시내의 발전 개방과 경제의 투표 롬禁 우리가 자신의 과거의 과거와 과거와 과거의 과거의 과거와 경영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왕정현 대표단 분조토론석상에서 대표들은 장엄석의 보고가 과학발전과 다구체어 발전하는 첫째가는 임무를 두드러지게 하고 윤본주의의 집정이념을 채원한 전조경제사회 발전의 강영성 문건으로서 향후 연변특색의 록색골기를 실현하는 데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분분히 표했습니다. 대표들은 향후 록색 발전을 견제하고 대상 돌파와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대외 통로 건설을 다그쳐 개발 개방 수준을 전면 제거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힘써 강화해 왕정현을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건설하며 민생 개선에 진력해 빈곤 해탈 난관 공약전에 전면 승리를 쟁취하는 데 힘 다한다고 표했습니다. 글쎄시 지고 정리를 해야지,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필요가, 더욱디테일 수준을 algún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군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분조토론 석상에서 대표들은 보고가 인심을 분밟게 한다고 하면서 향후 주당류의 사업포치에 따라 군사 기능과 반테르 기능을 고심히 렴마하고 강군 목표에 인도하여 사상정치 건설과 각급 조직 건설을 강화하며 국가안전과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군인의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려는다고 말했습니다. 조항과 성주직속 기업사업단위 대표단 분조토론 석상에서 대표들은 장엄동지의 사업보고는 주제가 뚜렷하고 발전에 대한 사로가 명석하며 분투 목표가 명확하고 대책이 과학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록색 전환 발전을 듣팀 없이 추진하여 초여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함께 건설하자는 분투 목표는 시대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론 생활을 지향하는 전주 여러 민족 인민들의 녀문에 잘 보압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항과 성주직속 기업사업단위는 조항과 성주직속 기업사업단위는 평상出現的這幾個詞 已經把我們未來5年 延編的發展 規劃得非常的生動 也讓人充滿了期待 莊嚴書記在報告中提到 我們延編州未來5年 要大力發展大數據 還有雲計算等產業 作為新計劃企業 我們已經和高新區 建立了延編的雲數據基地 我們在1月末正式投產 每年大約收入在1000萬左右 這包括新維新的一席 主既成總結統分組討論 則上代表會議 張雲석的報告是新的 年代表現場的新的 新的新的新的新的新的 將後各分業的5年間 改善目標的明確確定 提及 改善後後5年間 納色轉換,大約改善,民生改善, 公共文化,貿易產等 分業的新的新的新的新的 발전을 힘써 추동하여 아름다운 연변을 함께 건설하는 힘을 이바지하는다고 표했습니다. 어제오전 조직석기관 당원 간부들도 텔레비전, 인터넷, 라저 등 매체를 통해 조제11차 당대회 개막식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장엄석의 보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정부 판공실에서는 2017년 양력설 휴가 시간을 다음과 같이 배치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토요일부터 2017년 1월 2일 월요일까지 4일간 휴식하고 1월 3일 화요일에 정상 출근합니다. 명절 휴가 기간 각 단위들에서는 당직과 안전, 보위 사업을 빈틈없이 배치하고 중대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제때 보고하고 타당하게 처리해 인민 군중이 즐겁고도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담보해야겠습니다. 본 프로는 연변 라저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주 제11차 당대회 주석단 제3차, 4차, 5차 회의가 어제와 오늘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주당위석인 장엄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주석단 제3차 회의에서는 대회 선거 방법 초안, 제11기 주당위 위원, 후보위원, 조규율 검사위원회 위원 리프보자 예선 건의 명단에 대한 각 대표단의 토론 정황을 정취하고 대회 선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또 제11기 주당위 위원, 조규율 검사위원회 위원 리프보자 예선 명단을 채택하고 총감표인, 부총감표인, 감표인 명단을 채택했으며 총기표인, 기표인 명단을 확증했습니다. 주석단 제4차 회의에서는 예선 기표 결과에 관한 총감표인의 보고를 청취하고 제11기 주당위 위원, 조규율 검사위원회 위원 리프보자 명단을 채택했으며 제11기 주당위 후보위원 예선 리프보자 명단을 채택하고 주당위와 조규율 검사위원회 사업보고에 대한 각 대표단의 심의 정황 회보를 청취했으며 주당위, 조규율 검사위원회 사업보고 결의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석단 제5차 회의에서는 제11기 주당위 후보위원 예선 기표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제11기 주당위 후보위 리프보자 명단을 채택했으며 제10기 주당위 조규율 검사위원회 사업보고 결의 초안을 청취하고 채택했습니다. 조11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어제와 오늘 13개 대표단으로 나뉘어 연변 백산호텔의 각 지정 토론장소에 모여 장엄석위가 대회에 제출한 주당위 사업보고를 참답게 심의했습니다. 안도현 대표단 분조토론석상에서 대표들은 장엄석위가 한 보고는 주제가 선명하고 목표가 명확하며 시대성을 구현하고 교율성을 장악하며 혁신성이 뚜렷하여 전주인민들의 새로운 기대에 순응한다고 표했습니다. 우혁원 대표는 안도현에서는 보고 정신을 둘러싸고 광천수 자원보고와 발굴, 산업 발전을 다그치는데 치중하고 판매 경로를 넓히는 한편 지역 우세를 이용해 관광업 발전에 몰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5년간 안도현에서는 럭색 전환 발전을 다그치고 브랜드 의식을 높여 관광 제품 포장에 몰을 받고 산업 체인을 늘려야 하며 재원 경제를 육성하고 승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교육 등 민생 프로젝트 건설에도 주의를 돌릴 것을 바랐습니다. 도문 대표단 분조 토론 석상에서 홍경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엄 동지가 제10기 주당위를 대표해 대회에 제출한 보고는 사상상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시대 특점과 연변 특색이 있습니다. 보고는 좋고도 빠른 발전이라는 주요 기조를 두드려지게 하고 인본 사상의 집정 리념을 잘 구해내는 바, 새로운 시기 연변의 전환 발전을 추동하는 강령성 문건이라고 봅니다. 도문시는 실제와 결부하여 발전사로, 발전 목표, 발전 경로에서 본받는 의식을 강화하고 실제 사업 가운데서 귀착점과 결합점을 잘 찾아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하고 각항 주요 경제 지표를 초과 완수함으로써 향후 5년의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도약과 튼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발전에서 도문은 연령도 신구역 건설에서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주동적으로 신구역 계획에 융합하며 통상구 도시이고 연령도와 훈춘 사이 노드 도시라는 지역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대외 통로를 진일보 원활히 함으로써 진정으로 지역 대외 협작의 플랫폼과 소출입 국제상업 무역 통상구의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동시에 록색 발전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며 인문자연자원 우세와 결합해 문화관광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홍경 대표는 량환 정치 생태는 우리조 향후 발전의 토대와 보장이라고 하면서 전주 각급 규율검사 기관에서 형세 임무에 입각하여 자신의 위치를 찾으며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규율과 규칙을 잘 집행하며 엄한 규율과 규칙으로 올바른 정치 생태를 수호하는 한편, 4가지 형태와 3개 구분을 결합하여 간부들이 사업하고 창업하는 적극성을 잘 보호할 것을 바랐습니다. 조령호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엄석의 보고는 가장 광범한 애국 통일 전선을 공고히 발전시켜 최대 한도로 여러 방면의 지휘와 힘을 모을 것을 제기했습니다. 단열내 당외 대표 인사들은 우리조의 경제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둔 성적을 공고히 하고 우리조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려면 많은 당외 대표 인사들의 지지가 필요됩니다. 우리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외 인사를 양성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당외의 용도를 접수하는 우수한 당외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 모두가 함께 초여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구축하는 데 힘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기덕 대표는 보고는 우리조의 향후 5년에 대한 발전사로,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제시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문시는 발전이라는 주제를 긴밀히 애워싸고 공업립시, 개방흥시, 관광활시, 문화소시, 4대 전략의 정체적 사로를 제기했는데 이는 더문의 실제에 완전히 부합되고 주 제11차 당대회의 정신과 여고에 부합됩니다. 더문시는 발전 과정에서 인재의 인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행 가능한 인재 초빙 기지를 건립하여 더문과 연변의 경제사회 발전에 보다 좋은 인재 지지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화룡시 대표단 분조 토론석상에서 대표들은 장엄석의 보고는 인심을 고무한다고 하면서 보고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여 개발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화룡시를 연변 대외 개방의 창구로 건설하며, 록색 전환 발전을 담채로 식품약품 가공업,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고 진달래를 전국 나아가 국제 브랜드로 육성하며, 민생 건설을 한층 더 다그치려 표했습니다. 기층 대표들은 또 농촌에서는 다각경영을 발전시키고, 향진에서는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동시에 생태 건설을 다그쳐 유기농업을 발전시켜 정품 향진을 건설하며, 전자상 거래를 발전시키고 문화 해민 정책을 참답게 시달해 초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힘 다하려는다고 표했습니다. 강방 대표는 장음석의 보고는 목표가 명확하고, 사로가 뚜렷하며, 포인트가 많다고 하면서 연령도 신구의 배경과 좌표, 의의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연령도 신구가 길림성 정부의 심사에 통과된 것은 연령도 신구 건설이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섰음을 표증하는 바, 연령도 신구는 지금 연변 녹색 전환 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연령도 신구 건설은 다음 해 우리주 중점 사업 가운데의 중점이라고 하면서, 각 현시에서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을 주제로 현대 봉사업을 버팀목으로 하여 이를 전성 녹색 전환 발전의 새로운 고지, 장길도 개발 개방의 새로운 플랫폼, 동부가 문화 관광의 새로운 좌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호 대표는 장엄석의 보고는 객관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연변 경제 사회 발전 가운데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발전 전망 계획을 잘 확정했다고 하면서 모두가 보고의 실질을 참답게 이해하고 터득하며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재반 사업을 힘써 추진할 것을 바랐습니다. 그는 화룡시는 향후 사업 가운데서 녹색 전환 발전을 다그치고 기업들의 생존과 발전 환경을 보다 최적화하며 성실 신용 경영 분위기를 힘써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연성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가, 납세인을 존중하는 량환 분위기를 형성해 민영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 무형 문화재 전승인 대우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민생 보장과 개선 면에서 재해복구 건설과 빈곤 해탈 난관 공략을 긴밀히 결부하고 산업 대상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을 인솔해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당의 건설 면에서 계속해 훌륭한 전통을 발행하고 지도부와 대우를 잘 건설하며 당의 전면적인 엄격 관리의 요구 포취를 엄격히 시달하고 전시 경제 사회재반 사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집결해야 합니다. 장엄은 화룡시 대표단 분조 토론석상에서 대표들의 발언을 열심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제 하향 압력이 부단히 증가하는 정황에서 화룡시 여러 민족 간보 군중은 대담하게 사상을 해방하고 개척 혁신하여 많은 사업에서 난관을 극복하면서 변경 건설과 변경 합작구 건설 등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개발 개방,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관광업 발전, 조화 안정 등 면에서 화룡시 지도부는 단결 합작을 통해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장엄은 화룡시의 향후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화룡변경무역 합작구를 잘 건설해야 합니다. 변경무역 합작구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경성 임무입니다. 성당위석의 바인 초로는 화룡변경무역 합작구의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려 상하 연결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근 1년간의 건설을 거쳐 변경무역 합작구 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됐고 6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20개 기업이 등록했습니다. 다음 단계 합작구 기초 시설을 보다 최적화하고 투자 요치를 강화하여 대상 건설이 하루빨리 성과를 보도록 하며 변경무역 합작구를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업 중심으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세원경지를 발전장대시켜야 합니다. 세원경지를 육성장대시키고 시장 경쟁력이 강하고 기업 영리 능력이 강하며 업종 인솔 능력이 강한 일련의 세원형 기업을 인입해야 합니다. 특히 500만 원, 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점 세원 기업을 육성하여 질과 효육을 부단히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화룡시는 빈곤 해탈 난관 공략을 화룡시의 장원안 발전, 변경 안정 통제, 기소시설 건설과 서로 결부해 정밀 빈곤 부축, 정밀 빈곤 해탈을 강화해 빈곤 해탈 난관 공략 목표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하고 전주, 나아가 전성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지도부 대호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화룡시 발전의 관건은 지도부에 있으며 단결과 조화로운 사업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자못 중요합니다.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여구를 제대로 관찰하고 고도로 단계라고 마음을 합쳐 기적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모범이 되며 화룡시가 보다 좋고 빠르고 높은 발전 단계에 진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결시 대표단 토론석상에서 장엄은 대표들의 발언을 참답게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결시는 당정 지도부의 정치성이 강하고 사업 사로가 명확하며 간부 정신 상태가 악략됐습니다. 지난 5년간 연결시의 경제사회 발전은 양원 발전 태세를 보였는 바 종합실력이 일약 상승하고 대상 건설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도시와 농촌 면모가 날로 새로워지고 민생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연결시는 전주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결시는 계속하여 자치주 수부도시 선도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전주 재반사업 발전 중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중대대상 건설과 세원대상 건설에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세원대상을 장대시키는 것을 첫 자리에 놓고 표지성 산업 대상을 힘써 계획하며 1년에 록색 세원 산업 대상을 발전시키고 투자가 50억 원 이상 되는 1년에 중대 대상을 포장하며 1년에 새로운 세원 장성점을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록색 전환 발전에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는 것을 록색 전환 발전의 주공 방향으로 삼고 사로와 방법을 혁신하며 의약, 식품, 관광 등 산업 발전의 템포를 다그치고 현대봉사업을 육성 및 장대시켜 전주 경제의 전환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 건설에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수준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고품질로 도시를 건설하며 높은 표준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공기지를 지늘버 제거하며 교통체계를 부단히 완벽화하고 록화 미화 강도를 높이며 도시 역사 문맥을 이어가 군중들로 하여금 생활에 더욱 편하고 더욱 시름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민생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에서 견길이 승리를 거두고 사회사업의 발전을 총괄하고 사회 조화 안정을 수고하며 발전 성과가 광범한 군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문화 건설에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연변 문화의 특유 내함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중국 조선적 우수 문화를 지늘버 고향하여 중국 조선적 문화가 중화문화의 백화원에서 빛을 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당의 전면적인 엄격 관리에서 번버기와 시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상 정치 건설, 기층 조직 건설, 간부대호 건설과 당 작풍 염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 관리를 당의 관리와 당을 다스려는 전 과정 그리고 당 건설의 여러 방면에 시달해 양호한 정치 생태를 힘써 수호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견강한 정치적, 조직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리경호는 어제 오후 혼촌 화룡 안도대표단 분조 토론에 참가하여 대표들과 함께 장엄석이가 중국 공산당 연변조선적 자치조 제10기 위원회를 대표해 본차 대회에 제출한 사업 보고를 참답게 심의했습니다. 여러 대표단 분조 토론 석상에서 대표들은 보고가 시대성을 체현하고 법칙성을 장악했으며 혁신성과 인민성이 두드러진 바 인심을 고무시킨다고 하면서 짊어진 사명이 영광스럽지만 책임 또한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리경호는 여러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엄석의 보고는 목전 연변이 처한 역사적 위치를 지적하고 럭색전환 발전이라는 주제와 럭색전환 발전 추진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혁신 정신으로 연변의 향후 5년 전략 임무를 과학적으로 포치하는 바 초여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함께 건설을 하는 웅유로운 정사진을 그렸습니다. 또한 당조항, 국무원 및 성당위와 성정부의 전략포치 정신을 충분히 체현하는 바 이는 새 연변 건설을 지도하는 총여구이며 총강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고 정신을 깊이게 학습하고 잘 터득하며 근무 사업 가운데서 참답게 관찰해야 합니다. 리경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혼춘 씨는 장길도 개발개방의 교두보로서 주 당대회에서 제기한 발전전략 요구를 전면 파악하여 개발개방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혼춘국제 합작시범구 건설을 다그치고 다국관광을 크게 발전시키며 해양경제를 깊이게 연구하고 내지 화물 대외 운송을 힘써 들여지어 동부가 개발개방시범구 건설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개방 차원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거하여 더 높은 차원의 초유사회를 전면 실현해야 합니다. 국가급 빈곤현인 활용시는 빈곤현탈 난관 공격전에서 승리를 거둬 투자 견인의 관건 역할을 틀어주고 일련의 새로운 중점 대상을 기획 실시하여 경제 총량을 부단히 확대해 현역 경제의 가지속 발전 능력을 증강하고 발전 수준을 힘... 성당위 상무윤희 부성장이며 조당위석인 장엄은 어제 오후 선후로 도문, 화룡, 연길 대표단의 분조 토론에 참가해 대표들의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청취하고 세계 현실에 각기 새로운 희망과 여구를 제기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조장인 리경호는 어제 오후, 훈춘, 화룡, 안도 대표단 분조 토론에 참가해 대표들과 함께 장엄, 석이가 중공연변주의 제10기위원회를 대표해 대회에 제출한 사업 허구를 참답게 심했습니다. 주 제11차 당대회 조석단 제3차, 4차, 5차 회의가 어제와 오늘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주 제11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어제와 오늘 13개 대표단으로 나뉘어 연변 백산 호텔의 각 지정 토론 장소에 모여 장엄, 석이가 중국 공산당 연변조선적 자치조 제10기위원회를 대표해 대회에 제출한 사업 허구를 참답게 심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주 제11차 당대회 분조 토론에 참가한 각 계층 대표들은 장엄, 석이가 허구에서 제기한 분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을 1층 해방하고 기회를 다잡고 실조 깊게 사업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취득하기 위해 힘 다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동지 딸 금음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주당위석인 장엄은 어제 오후, 선으로 도문, 화룡, 연길 대표단의 분조 토론에 참가해 대표들의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청취하고 세계 현실에 각기 새로운 희망과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도문시 대표단 토론석상에서 대표들은 보고는 주제가 뚜렷하고 조항과 성당위의 요구와 연변의 실정에 부합되며 인심을 분발시키는 보고라고 하면서 각자의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장엄은 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열내 도문시는 경제개발구 등 1개구 6개 단지 건설을 억세게 틀어지고 전통 산업의 전환승급을 추진하며 개방선도 전략을 득힘없이 실시하고 도만강 문화를 깊이 발굴 고향하는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태풍 방어, 홍수 대처, 재해구조 싸움에서 도문시는 전시 여러 민족 간보 군중과 군대, 경찰을 단합 인솔하여 도문 버위전의 전면 승리를 취득했으며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수해 주택과 변경 방호망 등 법구 건설을 완수해 수해 군중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변경의 안전, 안정을 수호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향후 도문시는 응당 자신의 발전 토대와 독특한 우세에 입각하여 전력으로 경제, 사회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공업 발전 면에서 세원 경제 육성, 발전을 중점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산업 최적화 승급, 산업 단지 대상 집중 추진을 에워싸고 투자 요치를 크게 전개하며 중대 대상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공업 경제 실력을 부단히 장대시켜야 합니다. 대외 개방 면에서 계속해 지역 위치, 통상구와 교통 우세에 입각하고 전략 기회를 다잡아 통로 건설에 통하지만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관광 발전 면에서 연영도 신구 건설이라는 중대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찾으며 적극 사업하고 주동적으로 융합하며 문화관광단지 건설을 두드려지게 틀어주어 관광산업의 대발전, 쾌속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문화 번영 발전 면에서 중국 조선적 문화 전승 혁신시범구를 창건하는 것을 통술로 중국 조선적 무형 문화재 전시 공연 활동의 내용과 수단을 1층 풍부히 하며 고감로 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